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딱, 쏙딱, 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미있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아? 아, 네. 아, 너 어...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응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 싶다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건? 디라노사우루스? 디라노사우루스다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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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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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무서워! 하...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아유,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 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이처럼 티라노한테 쫓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고 말이야!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팅! 우와, 됐다! 팅, 팅!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 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딘딘! 딘딘!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딘딘!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 후! 타요타요, 타요타요 개구쟁이 고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자, 이리 모여봐! 빨리빨리! 쏙딱쏙딱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즉 더 없잖아요! 紙 & confession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 싶다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다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어?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악 와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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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무서워 으아아악 으악 으악 갔다 어 어? 저게 뭐지? 야! 아휴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 거야! 어? 잠깐만! 틴인!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틴인!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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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틴인! 니처럼 티라노한테 쫓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고 말이야 틴인! 틴인!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온난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띠옹! 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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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띠인!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 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띠인!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띠인! 음... 글쎄? 다이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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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고마바스 붕붕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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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의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땅쏙땅쏙땅!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볼까?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거지? 음 그러게. 어? 저기좀봐. 저기 신기한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싶다.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 저건? 디라노사우루스? 와! 디라노사우루스다! kolay함 troll 으악!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으악! 으악 아... 으으으으으... 어? 엄마야, 무서워... 으으으으... 후...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아유,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 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아기 공룡?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띵! 띵! 니처럼 티라노한테 쫓긴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띵! 띵!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공주님 아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공주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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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띵띵!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띵!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띵띵!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우면 좋을까? 띵! 음... 홀쌤? 다이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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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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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보험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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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출발해 보자 자 그럼 출발해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거지? 음 그러게. 어? 저기좀봐. 저기 신기한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싶다.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으악! 아 idée? 엇?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만약 도전 & 이브 금과 귀엉 spec 사이에 도전 강하라 zdję 가 microfet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아유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 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이처럼 티라노한테 쫓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고 말이야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플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띠용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차가 모험이라 딘딘!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딘딘 흠... 홀쌤? 다이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험하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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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히히힛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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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딱쏙딱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하하하하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우아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서는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싶다 어?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어?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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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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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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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무서워!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이처럼 티라노한테 쫓기는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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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팅! 팅!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팅!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팅! 팅!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팅! 흠! 홀쌤! 다이노! 디노! 팅! 아! 딘딘! 하고오니까 디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것 같아! 그쵸? 딩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봐자! 딩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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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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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딱쏙딱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보자 자 그럼 출발해 자 그럼 출발해 자 그럼 출발해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좀봐 저기 신기한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싶다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저건 디라노사우루스? 디라노사우루스다 절벽이다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깨끗이 아기입니ила 아기입니 Suzuki 으악 Lei will give you... 어? 에 아기입니 comma Однако 이 엄마야, 무서워! 아,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 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미처럼 티라노한테 쫓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고 말이야. 틴, 틴...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팅! 우와, 됐다! 팅, 팅!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팅!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 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딘딘!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딘딘. 음, 글쎄. 다이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험하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타요, 타요 타요. 개구쟁이 꼬마바스. 붕붕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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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임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땅쏙땅쏙땅.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그럼 출발해 볼까? 그럼 출발해 볼까? 요런 재밌어 놀이가 될 것 같아.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 싶다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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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무서워 갔다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아기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틱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틱 틱 틱 틱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틱 틱 우리처럼 티라노한테 쫓긴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틱 틱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틱 틱 틱 우와 됐다 틱 틱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틱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틱 틱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틱 흠 홀쌤? 다이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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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고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레이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구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히힛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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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임이 시작될 것 같아 자 이리 모여봐 빨리빨리 쏙딱쏙딱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볼까 новых 가사 안녕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 싶다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으아아아아아악 엄마야 무서워 갔다 저게 뭐지? 야 아유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틴 틴 틴 틴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틴 틴 이처럼 티라노한테 쫓기는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틴 틴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틴 우와 됐다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딘딘 그런데 아기 공룡의 이름을 뭘로 지우면 좋을까? 딘 음 홀쌤? 음 홀쌤? 다이노 디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호!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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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음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잊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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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둑쏙둑쏙둑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클럽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자 그럼 출발해 볼까? 네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거지? 음 그러게 어?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싶다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어?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사우스다 슈UU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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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오면 안돼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쫄아주다 어떡해 현장 허어어어어어어어어 inar 내가 아니 ermik いき 엄마야 무서워 갔다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우리처럼 티라노한테 쫓긴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틴 틴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아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띵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틴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틴 틴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틴 흠 홀쌤? 다이노 디노 디노 딘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험하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 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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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고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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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험이 시작될 것 같아 자 이리 모여봐 빨리빨리 쏙딱쏙딱쏙딱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이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보자 자 그럼 출발해 보자 자 그럼 출발해 보자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음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선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아 그러게 한 번 보고 싶다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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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티라노사우루스다! 절벽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티라노사우루스 진라노사우루스 이 쪽으로 오면 안 돼 와아! 엄마야 무서워 갔다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띵! 띵! 니 처음 티라노한테 쫓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고 말이야 띵! 띵!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어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팅! 띵! 우와 됐다! 띵!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띵!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띵! 띵!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띵! 음... 글쎄? 다이노 디노 띵! 아! 딘딘 하고 오니까 딘딘이라고 부르자 딘딘이라?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쵸? 딘딘! 이제부터 너희 엄마를 찾아줄게 우리 같이 모아보자 딘딘!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 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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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고마바스 붕붕붕 어? 어? 뭐지? 타요 잘 있었어? 나야 어? 레이 공주님! 네! 에이히히히 있잖아 타요 내가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같이 놀러가보지 않을래? 신기한 별이요? 그래 공룡들이 있는 별인데 옛날 지구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공룡이라고요? 저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친구들과 함께 우주로 올래?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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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어? 왜 그래 타요? 무슨 일인데 그래? 레이 공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아주 신나는 모음이 시작될 것 같아 이리 모여봐 빨리 빨리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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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룡? 정말이야 타요? 그렇다니까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 야! 공룡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우와 여기가 공룡별인가 봐 저기 화성도 있어 그런데 레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응 그러게 응? 저기 좀 봐 저기 신기한 게 있어 우와 깨진 공룡알이잖아 이야 여기서는 어떤 공룡이 나왔을까 어떤 공룡이든 정말 귀여웠겠다 그러게 한번 보고 싶다 어? 어? 귀여운 아기 공룡이 근처에 있었나봐 정말? 아기 공룡이 좀 이상한데? 어? 저건? 디라노사우루스? 와! 디라노사우루스다! 아기 공룡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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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엄마야! 무서워! 갔다... 어? 저게 뭐지? 야! 어떻게 타요! 틀림없이 또 무시무시한 공룡일거야! 어? 잠깐만! 어? 공룡이 떨고 있나봐 공룡이 떨고 있다고? 어? 틱! 아기 공룡? 어머! 아기 공룡이 다쳤나봐 괜찮아 아기 공룡아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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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움직일 수가 없나봐 내 생각엔 아마 방금 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왔다가 틱! 틱! 이처럼 티라노한테 쫓긴게 아닐까?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거고 말이야 틱! 틱! 어머 맞나봐 가엾어라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얘들아! 어! 레이 공룡님! 아휴 한참 찾았네 여기서 뭐하는거야? 말하자면 길어요 그보다 레이 공룡님 여기 아기 공룡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클로버 스티커를 붙이고 띠리리 뿅! 틱! 틱! 우와 됐다 틱! 틱! 귀여운 공룡이네 그런데 엄마 공룡은 못 봤어? 네 아마 무서운 공룡들한테 쫓기면서 잃어버렸나봐요 저런 틱! 공주님! 우리가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는게 어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공룡벌 탐험도 할 겸 말이지 우와! 우리도 좋아요! 야하! 아기 공룡의 엄마 찾아보험이라!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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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기 공룡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틱! 음... 글쎄! 다이노 티노 틱! 아! 틱! 틱! 하고 오니까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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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 야후! 틱! 이라!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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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